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9일이고 연주의 시각은 2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고요. 코더블은 003490입니다. 일단은 대한항공이 지구관을 좀 버텨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방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힘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 상승을 하기에는 우려가 조금 보압권의 등락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징적인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호재랑 악재랑 여러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자 일단 뉴스들을 좀 찾아보면은 영국 유럽연합에서 에어캐나다 합병을 좀 불허했다라고 하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M&A가 승인 전망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합병을 좀 불허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우려감이 좀 생겼더라고요. 업계에서는 중복노선이 많지 않고 글로벌 단위에서 보면 점령이 높지 않아 무리없이 합병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어떨지는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국가별로 합병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 항공산업 위기와 유럽 직항 경류노선 현황들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당국 추가로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결합을 신고를 했는 상황들인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통과했고 나머지 8개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독과점의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합병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국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도 심각하다. 이게 승인이 날 가능성들이 높다는 얘기들이지만 어느 정도 악재성,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도 내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역설적으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에 있다는 수혜가 기대되는 상장사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만큼 이제 상황하는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대한항공 주가가 올해 눈여겨볼 키워드는 화물의 선정과 여객의 실종, 그리고 HIC 등 호텔 부진,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좀 다양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자 지금 일단은 화물, 화물 운임료가 올라갔죠. 코로나 이후에. 화물 여객보다 화물 수요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운임료가 좀 증가됐었고 수혜즈 운하 같은 경우에서 좀 막히게 되면서 해상보다는 해운보다는 해상 쪽으로 좀 뭐랄까 항공, 항공 쪽으로, 항공 쪽으로 화물의 수요가 좀 옮겨왔었어요. 단기적으로. 이때는 화물 운임료가, 항공, 화물 운임료가 좀 증가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실적은 1분기에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신에 LCC 기업이라든가 다른 여객 운임료, 항공사들이 여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적차를 축소를 하기 위해서 화물 쪽으로 좀 이제 화물 운송 산업을 공적화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되면서 운임료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운임료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지금 2분기 실적이 화물 운임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뭔가 좀 불확실성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 여객이라는 부분들은 여객의 실종, 코로나 때문에 여객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객이 회복이 되면 화물도 그렇고 여객도 그렇고 실적이 좀 견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로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백신 여권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대기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 그런 것들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합병과의 통합 아시아나가 1분기에는 실적이 좀 잘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2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화물에 대한 부분들도 운임료가 조정을 받으면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불확실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적자가 난다. 1분기에는 흑자가 났다가 2분기에 적자가 난다. 적자를 축소를 시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는 부분들이지만 흑자가 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적자가 좀 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그걸 또 메꿔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인수를 합병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부담되는 그런 액수가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독이 든 성배인지 아니면 성수가 든 성배인지 진짜 성배인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랑 악재도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 아시아나 인수 성공 시 코로나19 종식 이후라고 했죠. 이후 코로나가 일단 종식이 돼야 됩니다. 의미 있는 여객 부분의 수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미래 이익 상승폭 기업 가치 상승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추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투자 의견으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아시아나는 인수를 하면서 아시아나는 인수를 하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여객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을 거야. 근데 이 강도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어느 강도로 해보게 될지 코로나 이전보다 국내선 탑승객은 늘었지만 아직까지는 수요를 해보해가지고 실적에 반영시킬 만큼의 수요는 아니다. 자 1월 1에서 15일 기준 국제선 탑승객 수는 내년보다 90% 이상 감소한 5만 4천명 여객 산업 의존도가 상당히 큰 저비용 항공사들이 입은 타격은 더욱 막대하다라고 하죠. 자 LCC 기업들은 아시아나 항공 밑에 자유사들이 좀 LCC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LCC 기업들의 실적 적자가 아시아나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이제 대한항공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독이 될지 아니면 성배가 될지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주가가 하락폭을 일단은 확대는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락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한항공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들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시아나 합병 승인이라든가 다른 기업들 다른 국가들의 승인이라든가 백신 여권 그리고 백신 접종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화물에 대한 실적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개선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 요인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주가 하락이 이전과는 다르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일단은 1분기 실적이라든가 아시아나의 합병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이 나와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대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여기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매일매일 종목 추천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4월 1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뉴욕증시를 알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드립니다. 해성DS 현재가 34,600원 1,500가 35,600원 손절가 33,000원 그리고 9시 9분에 선도전기 현재가 4,020원 1,500가 4,140원 손절가 3,850원 그리고 9시 2분에 광명전기 현재가 2,760원 1차 목표가 2,840원 그리고 손절가 2,620원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선도전기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9시 7분쯤에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여중이다. 한 종목 선도전기 두 종목 해성DS 광명전기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장이 종료가 되면은 추천드린 종목들 3시 4시 쯤에 이렇게 결산이 올라옵니다. 자 해성DS 수저가 대비 1.5%도 올라갔고 선도전기가 한 4% 가량 그리고 광명전기는 손절가 모든 종목들이 단기로 스켈핑 형식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손실이 그만큼 빠르게 확정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통합 누각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수익이 나면 크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